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테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몇 년 전에 일본 도쿄에 있는 형제교회의 중앙영광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옥후보역이라는 역에 내려서 교회에 가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윤건희 선교사님이 신옥후보역이라는 곳에 저를 배웅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 신옥후보역이 이수현이라는 청년이 죽은 곳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수현이라는 청년이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이 언뜻 나지 않았어요. 윤건희 선교사님께서 2001년에 한 한국 유학생이 일본 취객이 선로에 떨어진 것을 발견해서 그 취객을 구하려고 선로에 들어갔다가 열차에서 치어 죽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그제서야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게 여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우연히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이수현 형제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되는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수현 형제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보내주었고 그 위로금을 모아서 장학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20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한 천여 명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장학회에서 20년 동안 해마다 이 이수현 형제의 기일이 되면 추모식을 일본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20년 동안이나 하고 있는지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올해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이수현 형제의 어머니가 매해 그 추모식에 일본에 가서 참여를 하시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셨다 이런 기사 내용을 제가 봤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저 신문의 짤막한 기사, 안타까운 사건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 죽음이 어떤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은 그 천 명의 학생들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선로에 떨어졌던 그 취객의 가족이거나 이수현 형제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정말로 값지고 또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 죽음이 귀하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바로 종료주일 날 들어가신 거예요. 그 바로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후에 한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시골에 숨어 계셨습니다. 다시금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귀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드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사람 중에 가론 유다가 있었는데 가론 유다는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론 유다가 보니까 이게 한 300데나리온은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일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예요. 1년 동안 일해야 되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여관에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후하게 사례를 합니다. 그게 2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유다는 그 향유의 가치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의 행동에도 그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하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향유를 낭비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씁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예를 표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죠. 마리아에게는 일종의 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직감을 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예수님의 사실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그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이제 그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 향유가 무슨 소용이 있나 살아계실 때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긴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이죠. 마리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이고 그것이 부활의 열쇠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깨달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다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기름이 아까웠죠. 그러니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기름에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셨던 동네가 여리고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여리고에 계시다가 배단이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삿개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삿개오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공관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또 인물이 있어요. 그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 중에 누구냐면 소경을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그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고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치유의 이적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소경이 눈을 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행하신 치유의 이적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는 이제 눈을 떠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눈을 떠야 하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았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은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마리아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이 열려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건을 보면 저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저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은 완전히 깜깜해서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이 구원자라는 것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은 서른 양에 팔아버리죠. 여러분 은 서른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 가치를 이렇게 저렇게 환산해 보면 120데나리온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을 120데나리온에 팔아버렸으니 300데나리온을 부어버린 마리아가 한 일은 얼마나 그에게 낭비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화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종료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열려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소경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요. 그 죽음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다가 지금 미국에서 목표하시는 권혁원 목사님께서 강원도에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하실 때 이야기하시는 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그때 마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담은 그 영화가 극장에 개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시골교회에 섬기셨는데 그 시골교회 교인들을 다 모아서 같이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가 잘 나왔다고 하니 우리 은혜 받고 또 영화도 보고 오고 그럽시다. 그래서 그 시골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봉고차에 태워서 춘천에 가서 아마 영화를 보시고 오려는 계획이었나 봐요. 근데 시골교회다 보니까 교회에서 영화 보러 간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같이 가자. 교회에서 영화 보러 가자. 우리 같이 가서 보고 오자.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같이 그 교회 승합차를 타고 춘천 극장에 갔습니다. 교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게 혀를 차고 있을 때 그 교회 안 나오시는 할머니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젊은 살 사람 참 명 한 번 기네 길어 목숨 한 번 질겨 절에 맞아도 안 죽네 안 죽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질긴 목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종료주일 또 그 앞서 사순절 또 고난주간 이 부활절이 영화의 한 장면만큼의 의미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한글날이나 개천절에 여러분 무슨 의리에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그저 교회에서 돌아오는 날들쯤으로 여기고 보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경인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이 바로 나인 것이죠.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수연 형제 이야기를 했는데 20년째 그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추모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큰 의미 없이 그냥 일로 해야 되니까 매년 그날이 되면 하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수연 형제의 어머니에게 그날은 다른 날이겠죠. 아들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난 날이니 그 어머니에게는 그날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아들과 핏줄로 맺어진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는데 20년을 그 아이를 키워온 어머니라면 그날은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로에 떨어진 취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건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으로 그렇게 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앞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향유를 부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부어야 될 향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대만 산악지대에 번인이라고 하는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야만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을 개화시키고 이들에게 문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대만의 산악지대로 들어간 사람 중에 오봉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가 그 번인들 틈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풍습 중에 정말 버려야 되는 풍습 중에 1년에 한 번 사람을 죽여 제사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니기니 절대로 그리하면 안 된다고 오봉 선생이 가르쳤지만 그들이 평생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그 인신 제사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번인들이 이 오봉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딱 한 번만 선생님 합시다. 선생님 우리가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이 제사 안 지낼 테니 딱 한 번만 사람 잡아서 제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합시다. 그렇게 와서 조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끈질기게 조르니까 오봉 선생이 어쩔 수 없어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정오에 집 앞으로 붉은 갓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그 사람이 제물이다. 그거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붉은 갓을 쓴 산 사람이 마을 입구에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이 번인들이 칼을 들고 달려가서 한 칼에 그 사람을 내리쳤습니다. 머리를 자르려고 갓을 벗겨보니 오봉 선생이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봉 선생의 죽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발 앞에 드릴 수 있는 향유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받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원래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아휴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그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쓴 것이죠. 한 번 복음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서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십자가가 뭔지 아는 사람이 그 죄악된 것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면 상태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일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이고 돼지가 몸을 씻은 후에 진창에 뒹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나 베드로 후서나 모두 배교를 강요당하던 시절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배교를 하라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떠나라는 이런 위협 가운데 살고 있는 형편은 아니지요. 그러나 더욱더 교묘한 형태의 배교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맛본 성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진창에 뒹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날이 그저 지나가는 기념인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날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태도는 보여줘야 될 행동은 단 한 가지인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어제 치유집회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된 40대 남성을 성령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랍고 두렵고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아니겠지 하는 순간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하시는 성령께서 골문 나의 환불을 정확히 집어내셔서 메스를 가해 도려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지만 옛 거지 근성 중 하나인 안목의 정욕이 끝까지 저를 붙들고 놓지 않아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거지 근성을 버리고 왕자의 신분에 합당한 수준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남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겠습니다. 유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단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서른 양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우리의 싸구려 정욕에 물질에 대한 욕심에 세상 자랑에 그렇게 팔아치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폴레옹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 맞으시고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이 일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은 이 일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향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이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처럼 귀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마음으로 귀하게 열리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귀한데 제가 그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 향유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 죄된 저의 삶을 청산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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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그는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는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맡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귀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귀하신 죽음 앞에, 그 귀한 십자가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한다면 가장 귀한 나드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주님의 재단에 올려드리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검했던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해 내 영이시며 그 눈물 기다려 내 영이 깊으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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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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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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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